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단지 치마 하고 또 화이트 조고리 준비해 봤습니다 조고리가 환하게 비치게 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옷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예쁘죠 구름은 이렇게 어울리게 새 칼라로 준비를 해 드렸구요 또 여기 보시면 눈물 구름도 2개씩 달아 드렸습니다 허리벨트 이 벨트 꽃 롤 패치로 준비를 해 드렸구요 구름에 나비까지 붙여서 또 예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치마 3단에 꽃 패치 다 붙여 드렸구요 기장은 짧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머리띠 하나씩 또 칼라별 맞춰서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